우주 최강 귀요미 서랫장 등장 아! 오빵! 저 서랫장의 본 모습을 본 거예요? 하와! 나이했나요? 이 모습을 봐버리면 나에게 빠져서 헤어나가지 못하는데 나의 귀엽은 애교로 온 세상을 지배하겠죠! 우와! 새콤하고 달달하고 벌써 빠져버렸네? 음... 어쩔 수 없지 뭐... 이 서랫장이 너무 귀여운 탓인걸... 맛있는 이거 먹고 싶어요! 요거랑 저거랑 사주면 이따만큼 좋을 것 같아요! 새까만 쪼꼬유도 같이 먹으면 넘넘 맛있어요! 오빠! 내 본 모습을 본 건 우리 둘만의 이밀 뽀뽀!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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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!